wonderful, beautiful, forgetful 이라고 해서 뒤에 F-U-L을 붙이게 되면 그런 성향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Hi, everyone. Start English 이보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월요일 순사인데요. 바로 여기 자, 물건을 어디다 두고 잘 못 찾는 경우 저는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forgetful 하기도 해요.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는 거 있죠? forgetful. forget 하면 잊어버리다 라는 뜻이죠? forget it 하면 그거 잊어버려. forget it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forget인데 don't forget me 나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don't forget me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근데 forgetful 이라고 해서 뒤에 F-U-L을 붙이게 되면 그러한 경향을 갖고 있는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forgetful 하면 내가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성향이 있는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wonderful, beautiful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wonder로 가득 차 있는, beauty로 가득 차 있는 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wonder라는 말은 놀라움, 경이로움, 이런 wonder, W-O-N-D-E-R wonder woman, 그러면 아주 경이로운, 놀라운 여성,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근데 그 wonder로 full,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놀라운 이란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eauty, 아름다움으로 꽉 찼다. beautiful, beautiful, 아름다운, 이런 말이 됐죠? 그러니까 full이 뒤에 붙게 되면 이렇게 그런 성향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이런 말이 됩니다. forgets은 물론 동사이긴 하지만 forgetful 하게 되면 잘 잊어버리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forgetful. 네, 자, 여기에서 나오는 말은요. they're going to turn up soon 입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중요한 카드, 크레딧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렸죠. so I misplaced it. 제가 어디다 제대로 place을 해야 되는데 misplace 한 거죠. 엉뚱한데 잘못 놓는 바람에 or I might have dropped it somewhere. 제가 어디선가 그거를 떨어뜨렸을 수도 있어요. might have. 그랬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I might have dropped the card somewhere. 어쨌든 제가 분실실고를 해가지고 I got a new card. 새 카드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오래된 카드가 이러다가도 어디서 불쑥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죠? so you never know. it's going to turn up soon.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어디서? turn up.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인 거죠. 자, 비동사 going to를 쓰게 되면 거의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다. 라는 뜻으로 보통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내가 선글라스를 어디다 두고 못 찾고 있으니까 sunglasses, sunglasses. 뒤에 s, e, s를 붙이거든요. sunglasses. 복수용으로. r이 두 개라서. 자, sunglasses가 they가 되는 거죠. 그것들. 그것들이 어디선가 나타날 거다. 언젠가는. they're going to turn up soon.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turn up 하면은 짜란! 하고 나타나다. 특히 어떤 물건이. 그런 말일 때입니다. turn up. 자, 해볼게요. 나는 어디에서도 뭐뭐를 못 찾겠어. 라고 말할 때입니다. 자, 나는 내 선글라스를 못 찾겠어. I can't find my sunglasses anywhere. I can't find them anywhere. 그것들 어디서도 못 찾겠어. 이런 말이 되는데 응용해 볼게요. 저는 어디서도 내 랩탑을 못 찾겠어요. 랩탑, 컴퓨터가 어디 갔는지 못 찾겠어. 노트북 컴퓨터가. 그건 정말 큰 손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굉장히 와닿는 게 I always say this. 늘 이 말을 하거든요. 못 찾겠다. 자, 나는 어디서도 제 여권을 못 찾겠어요. 여권을 잃어버려서 못 찾겠다. I can't find my passport anywhere. 하시면 됩니다. 근데 but it's going to turn up soon. 곧 어디선가 나타날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뭐뭐는 곧 나타날 거다. will turn up soon. 이걸 뒤에 붙여 볼게요. 아까는 제가 선글라스 있잖아요. The sunglasses or my sunglasses or they will turn up soon. My passport will turn up soon.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너의 랩탑은 곧 나타날 거야. Your laptop will turn up soon. Your laptop will turn up soon. Will turn up soon. 이번에는 네 여권 어디서 곧 나올 거야. Your passport will turn up soon. 하시면 되죠. Your passport will turn up soon. 끝. 하나 더. 너 잃어버렸다는 그 셔츠 곧 나타날 거야. Your shirt will turn up soon. 하시면 됩니다. 네, turn up 하면 이렇게 위로 돌린다는 뜻이 아니라 나타난다 라는 뜻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so much for today.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Bye.